음 이제 리벤지 신청을 해볼게요 안받아주시면 어쩔수 없구요 뭐 근데 동작 2인게임이 될거기 때문에 관계없죠 계속해서 만나게 될겁니다 태빙사이드킥 카운터 죄송합니다 나이스 아니야 오 노 죽고 원투 따닥 아 카운터입니다 아깝죠 카운터한번더 에이앙 앉으세요 아니야 망했죠 벽에 닿으면 엄청 아파요 벽에 닿네요 으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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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오퍼 초스카 초스 초도 원투 플라 찍기 왼오퍼 왼오퍼 으아하 양잡기 성공적 와가다 초스카이 스트로베리 때문에 궁기팡팡으로 Access 발목 아니 발목 아니 형 지금 발 Lord 너무나 느린거 제가 늦게 쓴거지만요 아꺼윰 으아아아하 하단 이런 망했다 망했어 완전 말렸죠 죽고 어? 받아주시네요 역시 동작 2인 게임이다 보니까 불리한 리벤지를 받아주시는 스트로베리 잼님 1,4,3가 확정 아 저거 병신으로 피하시네 빰빰 빰빰 빰 Die! 죽고 화랑 개강하네 1 4,3 빰 2 돌 나이스 빰빰 빰빰 아 벽걸이 잘못된거 무엇 안 되고요 안 되고요 Die 다이 앰플라즈마 실패했고요 A양 개념없이 플레이하는거 센스 긋바 1 발목 2 슈 돌 이런 아니야 공중에서 맞아야지 오크레나 발살 투수 없을텐데 으아 아프다 빰 오 캑터스 좋아요 으아 아니야 원투 캑터스 좋아요 호 빰 이런 망했죠 빰 빰 빰 까 으허허헤헤 그룹 그룹 에어레이트 3 탁 정신초 스카 발고요 빰 타 호 오퍼 왜 야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맘했죠 공중에서 맞아줘. 캡파디님 어서오세요.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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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괴롭다. 죽고. 현재 스코어 1대3이죠. 아... 저거 너무 사기이야. 그렇죠. 아니, 시계방향 횡신 원투한건데 왜? 뭐, 내가 뭐했다고. 아프죠? 세탁기, 카운터. 좋았네요. 빰빰, 펴펴펴. 횡신 좋았을까? 이런. 횡료라. 아니야. 하단. 빰 아 bewe Hawaii. 저기 상나이피가 왜 달려있어? 버스3가 확정. 하단. 초 car. 이양호. 이런. 이런 슈우우울 이런 유다이 양잡기 잘 푸실꺼구요 카운터 잡기는 했는데 저거 푸시네요 뭐옷 에어레이도 이타로 구파아이 1 2 23 1 2 좋았죠 이런..저거 아니거든? 레버가 충립이 잘 안되지? 착각인가? 아닌거 같은데?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대체 상단이 언제까지인거에요? 아프죠? 땀땀 언제까지 때리는건데요? 굿바이 와아 심장이 두근두근 원투 아니 양잡 왜 왼손 왼손 저거 분리프레임 넘나요? 아니야 하잔 으아아아 저 운전판 그렇게 힘겹게 이겨놓고 너무 쉽게 내드린거 같은데요? 원잽 쇼돌 아파 아아아아아아니야 소평이야 아아아아 뭐 뭐 카운터 대신 초스 초스 우와 우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진짜 잘하세요 케 케 케 케 케 케 아아아아 죽네 죽어요 어떻게 올라온 라이진인데 이대로 죽을순 없습니다 흥 아하 아 아 아 아 아 하하 아니야 저런 게 왜 확정인 거야 이해가 안돼요 죄송합니다 무엇? 방금 뭔데 굿바이 레안 나가죠 원 투 풀 하단 아...아니야...하... 네이브는 어느 방향에 약한거야?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되는거야? 모르겠어... 레이지 온 하단 하프 아...죽았어요... 오케이 아...아니야...왜이래 오늘... 카운터 좋았구요... 콤보도 깔끔하죠? 조시카 이... 굿밟 레이븐 시기에 약하다고요? 음...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하단 샤프 행신 아니구요 으아아아 원투 텍터스 조시카 저거 못피하네요? 하긴 블립프레임이 있으니까 못피하는게 당연한거겠지만요 카운터입니다. 아깝죠? 카운터 굿바이 벽걸이 잘못 떼는거 무엇? 망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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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이야? 더 던져봐 업 3,4 레이븐? 아니면 화랑 흠 흠 흠 흠 흠 현대 스코어 2대 4던가요? 흠 발길이 머네요 흠 흠 원투 따닥 쏘드 흠 어떻게 흠 안 봤어요. 그럴 수 있죠. 하단 굿바이 원투 따닥 따닥 톡 이런 초스탈 안 나가네 초스탈 갈등이 너무 느리죠. 벽인가요? 설마 하단 아니야 죽네 조금 힐로틴 카운터 좋았죠. 초스탈 원투 택타스 좋아요 그냥 이런 오 다행 아니가? 아니야? 아니야 으 아깝다 우와 죽었죠 죽었죠 아니다 이제 데브 사사치라 에어레이드 3타 실패했고요 업허가 확정이 아니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컴보 진짜 너무 아프다 양잡 잘 풀어주고요 슈우돌 업허 나이스 택타 밟고요 양 슈우돌 아하 아니야 저기서 손나라 천재다 한번 뛰면 끝나죠 저렇게 말고요 아하 아니야 아하 저게 기상하면서 뒤에서 맞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됐죠 으imoto 으귀여울 1 2 양잡 잘 풀어주고요 1냥 빵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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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천재다 천재 죽었죠? 천재 천재 와... 조스카이 퍼즈가 더 타이밍에 잘 캐치했고요 하단 무엇 어디 보는거 어퍼 좋았네요 레이지가 온 이건 좀 별론가 크랙 큐파 정신 슈 돌 잘 썼고요 좋았죠? 벽으로 벽으로 앉으세요 노하플 땀 땀 땀 슈 돌 하니야 무엇 아니야 하하 죽었죠? 우와 저기서 텐슬하시는구나 대박 하단 하단 양 슈 돌 안되고요 왼자 갯툴고요 땀 무엇 아 망했어요 손나락 안보이죠 죄송합니다 아프죠? 조스카 있었으면 됐자노 아우 진짜 레버를 바꿔야될 것 같네요 셀나 한제스콘 2대6이 되었나요? 후후훠 계속 0.5점씩 계속 데미지 받고있죠 까ников의 매력을 Portland에 해주셨나요? 총의 alternate 1,2,2 와아 로하 빰 빰 조스카이 좋았구요 발목 투! 망했다 굿바이 오오오오 방금 투안 나이스 망했거든요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비워주시네요 나이스 빰빰 무엇 하단 빰빰 빰빰 야아 마레영상 보려고 왔습니다 하라다상 엎드리세요 나이스 아 진짜 싫다 아 나이스 좋죠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는데 좀 적당히 잘하세요 네 이게 겨우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세요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요 네이버는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진짜 너무 잘하세요 심리전도 굉장하세요 스텝도 되시고 동물 반사신경도 좋으시고 아 개손해 무엇 카운터 어 아 저 윈드밀 때문에 게임 다 말아먹고 있죠 아유 진짜 박사가 이렇게 안 도와준다 더 빨리 쏴야 돼요 아니 더 천천히 쓰거나 음 아니 아니 뭐옷 앉으세요 앉지 않죠 로하 빰빰빰 이런 죄송합니다 빰빰 빰빰 나이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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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미젤님 어서오세요 니젤님 어서오세요 타단 추돌 좋았고요 나이스 벽걸이 도 잘 됐네요 오른잡 딴송 로하 투 에어레딜타 택타스 좋아요 초스카 이 어 궁디 팡팡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타 아니 저게 왜 좋아져요 진짜 말사한데 오 다행 슈 돌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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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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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캡터스 1타 가드 하신 다음에 에어레이드 1타 가드 하신 다음에 캡터스를 의식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걸 공격을 해봐야 돼요 이제 드디어 의식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추수를 해봐요 원셋 에어레이드 1타 아니 저게 왜 잡히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짠 원투 견제해가 굉장히 훌륭하시죠 이런 아니야 이 바보야 망했어요 죽었죠 아 너무 초조해야 한다 좀 침착하게 할 수 있어 매크로야 하긴 뭘 할 수 있어 못 한다고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데드 플러쉬 도일드미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아~~ 이득 프레임 뭐옷 에어레일 1탄 나요. 팩터스 안되네 우와아아아 냥냥 진짜 이 괴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어우อ communication 죽었어 어우 오후 드시고 후라이로 홍보땐 plans 모 12 호 으음 그러고 계시죠 그것때문 지금 미치갔어요 윈드밀이랑 기사 왼발로 이지걸고 계세요 헐 사람아담시죠 와아 여기죠 푸싱 괙 petit 굿바이 1,2,6 와아 기상기 쓰시는 속도 봐요, 토마옴 저거, 빌키 안 되나요? 슈 돌 썼는데 왜 안 나가요? 다이 오오! 오오! 카운터 나이스 안 드시겠죠? 아니네요 와아 파워크래쉬 발동이 안 됐어요, 무엇 굿바이 와아 이 괴물에게 공격권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중에 그 덤블링을 맞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게임이 터지고 있죠 이 괴물에게 공격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원 어차피 원투 썼어도 제가 맞았구나 저기죠 빠밤 빰 왼손만 누른가, 무엇 아프죠? 쇼 돌 쇼 돌 좋았구요 암요 혁자 밟고 왼손 쇼스 저기서 저걸 쓰시면 공중에서 맞죠 파인터가 차리고 안 되고 뭐 뭐 뭐 뭐 내가 더 발동이 빨랐던 거 아닌가요 왼발 으음 괴물아 아니야 뭔데 이게 게임이야 뭐 뭐 와 대박 일부러 약간 노린건데 나이스 백댓셔퍼 대박뿔 중 하나죠 양잡기 양잡기 잘 푸실거구요 아니야 어우 다행이다 호퍼쓰리 썼는데 왜 이렇게 쓰리가 안나가 원투 따닥 아깝다 따닥 쏠드 카운트였는데 호퍼 원투 아니야 양잡기 양잡기 진짜 잘 풀었죠 아니야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레이즈 온 왜 카운트 아니죠 굿바이 타이밍 꼬이셨죠 방금 원투 캑타스 좋아요 에이앙 원투 아니야 초스카이가 불을 뿜어줬죠 고맙습니다 밟고 에이앙 앉아 캑타스 샤프로 굿바이 와 진짜 이 괴물 공격기꾼을 주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길때는 거의 제가 피가 절반 이하로 안 떨어지죠 와 와 와 와 와 원 원 어른어퍼 에이앙 카운터 좋았네요 빰 로 하 빰 안되네 무엇 으아 흘리다가 으아아니야 빠밤빰 죄송합니다 양잡기 팩타스 펩타스 좋아요 빰 아니야 하 원투 따닥 빰 포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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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더 에이안 런트 으아아아아아 나이스 잘 흘렸구요 벽으로 벽으로 벽방은 안되지만 괜찮아요 로하 투 꽝 펴펴펴 안되네 아아아 아 좀 늦었나봐 플래싱 확정이거든요 빰 굿바이 그냥 스몰 질러본거에요 습관적으로 이제 압박에서 탈출하시려고 원투 캑터스 나이스 크래슈돌 좋죠 원투 플래싱으로 벽걸구요 밟고 안되네 빰빰빰 으아아아 망했죠 헐 죽었네 헐 손이 얼마나 좋으신거야 저거 지금 레드콤버 저 처음 맞아봐요 네네네 수요인님 어서오세요 제 닉네임 보셨어요? 아니요 스팀 닉네임 말씀하시는건가요? 스팀 닉네임 스팀 닉네임 스팸 저걸 어떻게 걸렸지? 아 오퍼스이라다가 쾅 으아아아아아 진짜 상단에피 너무한다 아뇨 못봤어요 쇼고가 간다 쇼고가 와아 진짜 이 괴물한테 공개 기권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하는거 아니거든 내 크로야 드림킬 밈 그렇군요 잘 알겠군요 와아 진짜 언제쯤 이거 공격을 넘추시나 기억 방금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왜 왜 태빈 사이드킥 원투 풀 빰 로우하 투 빰 빰 남편 attends 땀빵 children Λ 스카 ibility at 펜씨 밝구요 이길거야 안됐다고한다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 더 없어 어? 저거 쓱? 안나가죠 아니이 이게 왜 카운터 야아 나이스 아니야! 하하하하 죽었자노 이거 완전 끝났자노 그 하하 괴롭다 괴롭어 주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병무원도 가야됐고 집에 집안일도 다 처리해야했고 그리고 우주천년만에 치과도 가야했기 때문에 그랬던거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죠 빰빰 웬플라 그냥 기르는거에요 앉을거라고 믿고 믿음에 웬플라 죄송합니다 빰빰 이런 안되구요 이카 펄3 플래싱 3타 예스 저 홍소태를 못보는 한 손나락이랑 홍소태를 못보는면 제가 게임을 이길 수가 없겠죠 뭐지? 그냥 게임 마간다 마게 아니요 아이돈노 쿵텍스 굿바이 푸싱 나이스 좋아요 10단풀 2타 후에 하단 이런 아미야 궁상자 썼어 램플라스는 미친짓을 보셨으니까 더이상 들어오시면 안될텐데요 차차 뛰어나서 발목으로 굿바이 아 아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영어 레벨이 너무 짧아 아니 백두산 펀치 계속 연타하고 있는데 왜 안 피해져요 초스카이 초스카이 아니 아니 그래도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안죽겠지 벽에만 닿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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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떻게 루니아 에요 이빈 어서오세요 아니 내가 히터 했는데 왜 카운터 안하죠? 쎄더 발동이 느린 것도 아닌데 왜요? 아프죠? 포스리 원투 로하 투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 에어레이드 3타 굿바이 원투 따닥 빰 반면에 조슈카 원투 플렉터스 좋아요 에이앤 원투 따닥 아 아니야 음 벽홍 언제껏 이야기하는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 방금 좀 아쉽죠 아니야 그거 왜 썼어? 자체를 했는데 죽고 어 내가 무슨 콤보 썼냐고요 리아에어 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아프죠? 아니 이런게 왜 확정인거야 이해가 안되요 호호 아아니야하 레이즈 온 으야 으야 나이스 나이스 끝 끝 끝 끝 끝 끝 굿바이 굿바이 안죽고 안죽었어요 으음 가자 약사 약사가 뭐 니 집 개이름인가요? 현실에서도 약사 되는거 진짜 장난하기 힘든데 약국 아무나 차리나요 와 오늘 이 데스는 반드시 트위치에 올라가게 될겁니다 하단 초스카 이런 초스 왜 못피해요 어퍼 개념없이 플레이하는거 매크로야 장기 에이앙 죄송합니다 에어레이드 3타 굿바이 팩탱킹 아닙니다 이 암마야 어퍼 나이스 잘 막았어 잘 참았어 아니야 아니 아아 덤블링때는 계속 게임 터지고 있는거 같네요 저거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될거 같은데 으하 개소네 엿 저는 이 상황에서도 이길 게임을 보고 있는거에요 아니야 하아 으하 포밍기 큐돈 안나가죠 으하하 이런 아프죠 벽인가요 벽이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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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을 어떻게 무찔러야 하죠 노하 투 아니 아니야 sa이드키 카운터曲 사이드키 아내 네 бок으로 가서 사이드키 한번 더 내려고 각을 보고 있었던거죠 으하 죄송합니다 으으으으 offered 4,3,1,2,4,초스카! 다 했구요 빰빰! 와아 대박 그 다음을 본거였어요 음 하이 저스트 치즈! Who is better 바람 메르록진 or 매크로엘? Actually 메르록진! Not me! 조스카 안나가죠 이런 램플라 방금 앉으시는 타이밍이었는데 아깝죠 NO! NO! You are all liar! Don't trust them! Good bye! Nope! Nope! I'm not number one! Never! Never! 아니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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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4,3,1,2,캑터스! 에이 양! 어퍼! 안되구요! 으하! 으하! 아니야! 도끼 썼어 바보야! 옆에 있는 버튼 건드리지마 좀! 이 게임! 뭐! 스텝! 앤 패턴! 음! 아이던노우! 에이 양! 죄송합니다! 택터스! 에이 양! 원투? 아니 원투 썼거든 빰 조스카이 안나가죠? 아니 왜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와 아프다 나이스 빰빰 굿바이 내 도피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어 앤 메코레아 유오스 노 패턴 예스 아임 패턴 오케이 이거는 아래라서 맞은거죠 높아 예스 하이 디제이 버스터노트 아이 맥코라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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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디자세 좀 진짜 이번에 디자세 덕분에 이긴거죠 에스 에스 하단 나이스 에이 슈 돌 그렇죠 그거 노린거죠 노리하길 잘했죠 빰 빰빰빰빰빰 포스3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빰빰빰 드라이 여덟 갑옷 아네 하하 하하 진짜 죽겠네 너 노우 흐음 흑 하 뭐라고 영어영어 영어 단격 나오면 못알아먹죠 저는 나이스 커트 벽으로 잘 몰았는데 뭇 아아하 하하하 노! 노! 이런 죄송합니다 에잇! 죽고 예스! 아실러스 퀵! 퇴켄! 아 진짜 힘들다 레버까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더 힘들어요 음 you are welcome 에어레이드 3 어퍼 덤블링 지금 아니야 초스카이 무반동 초스카이 무엇 이런 하단 아니야 아니야 으으으 잘했어 슈덜 잘 깔았죠 나이스 송이 엇나갈 뿐 하였으나 잘 정신 차리고 콤보 잘 넣는 중 좋았네요 이런 늦었다 오 소인답다 나 안되다 포 쓰리 이런 아프죠 어 뭣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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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 것 치면 안 돼! 바보야! 짠발! 아니야? 아니야! 미치겠네! 나이스! 잘 막았어! 레퍼트 플라밍보 RP 뭐하는 거? 아니야! 네! 영어 베리베리 힘들어요. 아니... 소민기 안회하는 님 어서오세요. 딱 좋을 때 오셨네요. 조스카이!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사!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어떻게 보셨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탭인사이드킥 어퍼 실패했고요. 초 슥! 안 나가네. 저게 확장인 거 진짜 이해 안 돼요. 와 대박! 지금 바주카를 잘 노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리를 안 주시면 진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게 확장인 거 같아요. 저게 확장인 거 같아요. 저게 확장인 거 같아요. 저게 확장인 거 같아요. 초 슥! 슥! 이! 탑타! 꽝! 좋았어요. 안되고요. 굿바이! 아 영어권 애들은 프론트, 백이랑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나이스 카운터! 탑타! 탑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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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요. 초 슥! 안되고요. 탑탑! 밟기로! 굿바이! 아 영어권 애들은 프론트, 백이랑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안꾸니? 앟! 패스한 밟 라인의 기상 워퍼 들어 들어오는 거 대체 뭐라고요? 아을져! 와.. 이거 게임 아니죠. 죽고 Independors oflier Prong. 그리고 플라밍고는 RTF, RT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 초스카이 썪는 건데. 벽이죠. 세상아 부달 빰 빰 괜히 없이 그냥 왼플라 필렀죠 맞아주면 괜히 없는거 아닌거 으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레이브 맥아퍼 가든다 한다음에 플러스마치 제로인가요? 우와하하하하하 아 발동 14구나 대신 음 근데 방금 원투같이 맞았잖아요 방금 원이 같이 맞으면 안되는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면 오와하하 행신플레이 초마와요 죽었죠 아직 사는데 살아도 사는게 아니래 포장난 캐서림보드 어서오세요 리리꼬 리리꼬 아니다 이 악마야 지금 이렇게 조 털리고 있는거 보면서 리리하고 싶네요 리리 못합니다 이런 상대로는 엎어 웬퍼 나이스 쩝거리 잘못했죠 무엇 죄송합니다 아니이이이이이의 솜나라 아 죽았죠 아니다 이 악마들아 와니 더 안 쏘거든 타이어 크래커 아이 돈 뉴 유잇 와아 망했죠 하단 빤빤빤빤빤 하 으아 카운터 휘도 일리아 죽고 강등 가지 아 아아악 일있고오오 아니다 이 악마들아 하아 강등가자 얼마 안남았을거에요 아마 아이씨 고오 아니다 이 고장난 캐서린 보사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아아아니야아 나이스 아아니야아 에어레이더 3타로 굿바이 원잽 원 나이스 은은 아니구나 원투 플라식 히히이 안되네 외너퍼 외너퍼가 왠다뚜 쭈 쇼도 쪘는데 왜요 쇼가 발동 됐던거 같은데요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초스파이 아니야 이런 이터널로 가자 이터널로 가기엔 너무 멀지 않나요? 나이스 무엇 역가드 패턴 이런 아 아 방금 손나라 이지선당 당할 뻔했네요 무엇 엠플라즈마 실패구고요 이게 왜 확정인거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 망했죠 아프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딸기잼님 딸기잼님 저기 저기요 망했어요 뭐 뭐 하는 거야 하 하 아 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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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 속도 얼만큼 좋으신 건데요 도대체 으아아아아아 아니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 죽었죠? 와아 끝 2나 하죠? 끝 2가 뭐예요? 개발기 liberated 아마 이번판에 강등 뜰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직인가요? 끝말잇기 게임이요 끝말잇기 잘못합니다 으 아파 아니 시계횡신 아니 왜 안피해집뇨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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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너퍼 휴도 으허헤헤 익혔어 죽었네요 암다이 저거 맞고 살았어도 벽 땜 맞고 죽었어요 에어레이드 3타 초 슥 안나가죠 미신 왓따이 무엇 어퍼 에이앙 맨어퍼 초 슥카 안나가죠 왜이러는거야 아하하하하 진짜 너무 아프다 왼발 죄송합니다 초 슥카이 굿바이 나도 맥센세처럼 개념없이 잘하고싶다 생각을 비우세요 본인의 삘을 믿으세요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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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이렇게 틀린 삘을 믿으시면 안돼요 으하하하 저거 횡신을 못피하죠 카운터 으하하 쇼도 노리고 계시죠 아프네요 세상 아프죠 메이지가 온 한 큐에 온이에요 어떡해 쇼도 으하하 으하하 죽고 아 그렇죠 으하 음 15일군요 1타만 써도 그럼 2타 중단 쓰면은 얼마에요 뜬다 강등 그러게요 뜰거 같죠 이제 슬슬 아 떴네요 여기에요 라이징 헐 백패시 어퍼 떴는데 웨이브 기상 어퍼 웨켄기 어퍼 나이스 노우 노우 아아니야 아아 아아 끝난거같죠 크로우엔 푸진으로 겉투푸진 예스 야아 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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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웜투 저거 저거 원투 쓰니까 저거 쓰는데요? 15가 아닌 것 같은데? 카운터. 이제 저는 푸진으로. 아프죠. 하아 진짜 내가 레이븐 진짜 싫어. 초스카이. 쇼돌 로하 쇼 빰빰 안되구요. 이런. 초스카이. 굿바이. 1타만 쓰니까 원투도 안들어가던데요? 이런. 이런. 팩터스 좋아요. 와아 진짜 괴물이다 괴물. 호흡. 나이스. 커트 잘했죠? 리터 썼으면 아마 제가妖겠지만요. 그리고 게임이 그대로 터졌겠죠? 포밍기.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로베리째님. 죽고 하아 왔다 푸진 여기서 이제 교수님 딱 만나면 이터널로 고속열차 진짜 맥센세가 좋아하는 상대 캐릭은 없어요 교수님 여기서 왜 유트리아짓 하고 계세요 생각해기에 파괴하고 계시죠 그 발로 턱 오른발로 헉 하니까 하면 lk rk 말씀하시는거 맞죠 예 맞음 맞음 그래도 이렇게